내 나라 것보다 내 나라 것보다 저는 미래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빼앗긴 서국을 찾으시고 결선하신 불멸의 혁명 목적을 대를 두고 길이 전하게 하여 세운 오리시대의 해기념입니다. 대서국을 1년 만에 세운 것 같습니다. 세운 오리시대의 한 가수 1년 만에 세운 오리시아 서국을 타렸보만으로 봤습니다. 승조 할머니 매신 김세이 요사께서 제일 무겁게 수산인 소금 두세. 하나, 둘.. 놀아줍니다. 자, 그렇죠. 고춧가루 연습을 열심히 해서 3번째 공연을 대상으로 시키겠습니다. 1, 2, 3